달마다 늘 힘 계십니까? 아니 야 나 근데 벤쇼 되게 어렵다 벤쇼 되게 쉽게 받거든? 위치로 들어가라고? 왜 하필 위치야?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? 애기.. 애기인데 완전 애기? 달마다님 완전 애기였잖아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로 야씨 애기가 완전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 쟤 귀여워 바로 간다 애기가 진짜 이거 모으려고 고기야 상자는 나쁘지 않아요? 고기야 상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커요 단짠단짠 오바인데? 단짠단짠 오바야 나이스 나이스 단짠단짠 두개 다 나오네 십사색이 그래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이거 어? 아 뭐야 아 끄시구나 그냥 얘 말자 예쁘게 가야지 오렌지 단단이 가루 로독이 고대가루 로독 로독 오더 좋아요 우지개보소과일 청하 너 여.. 그래 좋아 여기서 손 흔드.. 여기서 깃발 흔드는 거? 그래 좋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고대병기해 크론서 크론서 고대소자인장 아이템 세라 크론서 초승 오리키 나스 세라 초승 고대 발타를 파는게 야 진짜 좋아 어? 좋은데? 34개 마저 까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방심해선 안 돼 카드리 크론서 크론서 17 크론서 샤.. 야 샤이 바로 사라지는 거 봤어? 샤이 켄타 시칠 크론서 크론서 샤이 바로 사라져 켄타 시칠 크론서 크론서 세라 아 제발요 바실 크론서 크론서 시칠 켄타 크론서 크론서 카드리 아 진짜 열받네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게 왜냐면 제일 좋은 상자가 남아있거든 제일 좋은 상자가 남아있잖아 침묵이 OGMAN 크론슬 giggles 뫄 talents 조난 없어서 borrowing 저기 장발 타라 크론서 진짜 역대급 아니야? 제일 좋은 거 두 개를 뽑았어 이러면 로나 나와도 완전 대박인 거 아님? 왜 뭐가 아냐? 로나 뽑아도 되는 거잖아 나이텐 온 거 야 진짜 기분이 좋네 나이텐 온 거 도트는 권수님이 원하시면 일단 피시방 상자도 101개 까보겠습니다 발크스 좋아요 금계상자 하나만 금계상자 하나만 금계상자 하나만 아 발크스 좀 35에서 45 많이 나오는데? 오 총목 맛있어요 짐가 바보 아니다를 가져오셨네 21, 16, 19, 20 오늘 뭔가 좀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39, 32, 38 투몽도 되게 비싸거든? 진키상자 까보겠습니다 비파 진키상자랑 신키상자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얘는 가루야 그치? 64기가 좀 많아 그리고 금계상자도 전 기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금계상자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2 야 1! 1 아니야 그 다음에 벨심까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벨심 꽤 많이 깠거든?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정말 안 나오네 야 근데 여러분 사실 나는 여기서 강해 알지? 사실 난 찬란상자에서 좀 강한 편이야 알잖아 저는 찬란상자에서 좀 강한 편 바로 가겠습니다 5개 어? 그런작 100개 나쁘지 않아 어? 의상괴한 건 나쁘지 않지 어? 발큰수조원 80 나쁘지 않아요? 어? 야! 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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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근데 야 크론석 천개 대박인거 아님? 근데 이 정도면 대박인겨 100개 의상 교훈권 80조원에 크론석 천개면 진짜 잘 뜬거에요 혹시 이거 고 가볼까요? 분주님? 50스택이 있기는 해 50에다가 발크스 조금 발라서 고 가볼까? 아니 분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가지 그냥 바로 판다 그러면 그냥 안가지 아 대박인데? 라이텐 하나만 던져보죠 원하는 스택 말씀하세요 원하는 스택 말씀하세요 50에 10발크스 알겠습니다 50에다가 10발크스 맞습니까? 함 던져봐도 되겠습니까? 가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세상마상 야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잘 떴다 잘 떴다 마실까? 우유 야 근데 진짜 잘 뜨지 않았어 오늘? 지지 들어가도 돼요 지지? 아 오늘 창작방 저거 저기 닮아다닌 닮아다닌 거 쓴 피디 좋은데? 핵을 쓴다고? 야 또 누가 누구 방에 가서 적어있냐? 뭐지? 그러면 안하시면 되겠습니까? 와1 가사 유 가사